반갑습니다.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4월 댄스인 태그가 2번, 1, 2로 나눠져 있고 리스타트가 한 번 있습니다. 태그 1은 8카운트로 이루어져 있고 태그 2는 4카운트로 이루어져 있어요. 5월 16카운트하고 12시에 왔을 때 리스타트, 첫번째 태그는 9월 끝나고 12시에 왔을 때 8카운트, 10월 끝나고 3시에 갔을 때 4카운트 진행하시면 됩니다. 첫번째 텍션, 오른발 코어는 스텝, 두발 동시에 힐 바운스, 두번째 힐 바운스 하시면서 8분의 1턴, 세번째 힐 바운스 하시면서 8분의 1턴, 조합 4분의 1턴, 9시를 보시면 됩니다. 9시에 오셔서는 오른발 코어 셔플, 왼발 락 리커버, 두번째 섹션, 백 셔플, 백 락 리커버, 오른발 제지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, 제지박스 4분의 1턴 포워드, 세번째 섹션 포워드, 크로스 포인, 크로스 포인, 오른쪽으로 4분의 1턴해서 오른발 백 스텝, 왼발 아웃. 왼발 크로스 포인, 왼발 아웃 포인, 왼발 크로스, 오른발 아웃 포인, 라스트 섹션, 오른발 락킹 체어, 오른발부터 힐 스텝, 카운트,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, 3, 2, 3, 4, 5, 6, 7, 8, 4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2, 3, 4, 5, 6, 7, 8, 3, 2, 3, 4, 5, 6, 7, 8, 4, 2, 3, 4, 5, 6, 7, 8, 4, 2, 3, 4, 5, 6, 7, 8, 자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